이번에는 신영증권 연결해서 밤사이 뉴욕 증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히 계셔 전해 주시죠. 신영증권입니다. 뉴욕 증시가 소폭의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. 다우 지수가 0.06% 내렸고 S&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.1%, 0.5% 하락했는데요. 투자자들은 현지 시간 29일에 나올 개인 소비 지출 물가 발표를 앞두고 뚜렷한 관망세를 나타냈습니다. 종목별로 살펴보면 비트코인 랠리에 따른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.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0.7% 상승했고 최근 비트코인을 대거 매수했다고 공시한 마이크로 스트레터지는 10%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. 반면 엔비디아가 1.3%, AMD가 0.8% 하락하는 등 대형 기술주들은 대체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. 요즘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하지만 경기 호황은 예상보다 높은 물가로 귀결되고 있는데요. 물가가 높게 유지될 경우 국채 금리를 끌어올려 주식 시장에도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.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발표될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연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늠하는 데 사용하는 지표로 알려져 있는데요. 현재 시장은 1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.4%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신영증권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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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